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쫀득입니다. 오늘의 컨텐츠 쫀득의 웃음참기 컨텐츠 하드모드 오늘 목숨 5개로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피식하면 걸리는 걸로 해서 웃음의 기준을 좀 높였습니다 대신 기준을 좀 정합시다 원래 방패로 썼던 거를 목숨 깎이는 걸로 할게요 이거를 깎이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소리내면 깎는 걸로 오케이 새어 나오면 깎는 걸로 이 악물인 것까지 인정해주세요 쫀득 자 우참이니까 우참인데 화참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웃음 참지 말고요 제가 웃음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기요 잠깐만요 아니 웃음참기라면서요 예? 아니 화참기잖아요 그만하세요 알아서 갈 테니까 군대 아 정세 정세 으아아아아아아아 정세 정세 아 야 나 이거 전화해야 해 나와 야아 야 잼민아 나오라고 니가 싫다고 했다 정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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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13년만에 월사전이니까 그냥 편하게 오 대포트다 13년이면 이번이 리얼 러비앤 파이널리 라스트 댄스거든 끝나고 갈게 쇽 흑 뭐 뭐 무슨 무슨 아니 아니 그렇게 웃기진 않거든요 아니 그렇게 웃기진 않았는데 아니 무슨 뭐 pta 작년이 나왔을 ambiente 있었잖아 오케 아 데프트 선수가 아니어서 안 웃었는데 아니 이런걸 시켰네 어 웃음을 축하합니다 이병헌씨 아닌데 맞는데 ㄳㅂ 어... 아..지ella 준언니 미치겠네 ㅋㅋㅋㅋ 아...나아니... 그렇다며... 아...그거 생각났 수 없었네 그걸 뭔 줄 알아요? 넌 Chiliization 뒷태워서 존나 맛있네 그거 ㅋㅋㅋㅋ 그거 생각나주고 웃었네 아... ráp ! 야외 방송중 음성테러 당하는 스트리머? induced aLeo ㄱㄱ 셕긋 으허 눈치가 이거 참은거 인정? 진짜 나 진짜 여.. 존나 잘 참았다 봐 이따! 야! 한 게임할래? 야.. 한 게임할래? 한 번만 더 줘! 한 번만 더 줘! 준비 다 했어? 너무 어둡네.. 꼭 지켜줄게 너무 어둡네.. 꼭 지켜줄게 정세! 남친집에서 똥 싸다가 위기가 온 여자? 남친집 화장실에서 똥 싸는데 막힌거에요 쪽팔려서 그걸 꺼내서 고양이 화장.. 왜 꺼냈지? 고양이 화장실에서 없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남친이 저한테 고양이 화장실에 똥 싸냐고 해서 아니라고 하니까 고양이는 1년 전에 죽었지 바로 빨리 외쳐! 빨리 외쳐야 해 지금 아.. 아. 아 전납어! 씨. 아 아 나 미치겠네 씨 더러워 죽겠네 해. 2개 남았다 진짜 정신 알았 40분 이 남았어 너 미쳤어? 40분 남았어 잠만 정둑 전 못 지나간다 쭈음색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웃긴 게 많아 이름이 뭔가요? 시박연 사쿠입니다 뭐 존나 귀엽다 뭐야? 똥꽃이 떨어져요 내 남꽃이 나서 가요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이따 같이 작업 좀 하자 그래 아니 바가 아니라 뭐가 나올지 모르고 누른거잖아요 우리 쪽에서 떠나질 않아? 왜 계속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아니 뭔 소리 못하네 덜렷다 어까에서 전 지금 그냥 아무 오오오오 와 트럭도 있네 여기 누군가에겐 저 트럭이 굉장히 절실하겠지 왜 안가? 뭔 소리 하는거야? 뭔 소리 하는거야? 와 진짜.. 와 뭐지? 방송에 좋은거 아니야? 얘는 이거 웬똥이냐? 아니 왜 다 들리지? 일본어인데? 뭐지? 장충돌 왕족발 보쌈 장충돌 왕족발 보쌈 장충돌 왕족발 보쌈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장충돌 왕족발 보쌈 장충돌 왕족발 보쌈 오늘 딱 10번 본거 같애 악셀을 바라볼 때 일본은 순 순 순 이렇게 악셀을 바라보는데 한국 택시 기사님은 악셀 악셀 브레이크 악셀 브레이크 악셀 브레이크 악셀 머리비가 정말 심해요 이거 와 진짜 근데 심해 심한 기사님도 진짜 너무 심해 아니 전도 중 D 동 다은 ultimately 먼 풋날 클릴테잎님이 세계대회를 이겼다는 거를 말하면 아무도 안 믿겠지? 내부톤 제 목소리를 10초 정도만 녹음해도 AI 기술을 이용해 귀여운 표현을 앞으로 từ 어디다가 누가 모르는 줄 알아? 말 실수했다 내가 실수로 저는 반지 꼬리보지.. 뭐? 잠깐만! 그랬더니.. 꼬리 짬만.. 아니 채팅에다 대놓고.. 미X놈인가 진짜.. 아니 꼬리보지 진짜 있는 포켓몬이라니까? 아니 잠깐만.. 아니 아니 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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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. 아아아아아아악! 네.. 이때! 하.. 사진.. 너라면.. 다 줄게 너.. 나는.. 너.. 다 줄게! 얼른.. 들어가자 꼬리들어 가자! 무파마 삼행시구구! 우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야 돼 아니.. 하핫 파워? 징 cô defeated 쌔 자!! 아 아쉽네요 오늘 뭔가 걸릴줄라는데 초반이 너무 웃겼다 근데 진짜 아 possibility 아 여기서 터질뻔했네 이거 아 아 아 아 asleep asleep 제미아와 웃으 Mmmm utches 제믔이 buradan 나오라고 smoother 보면 아 제미들 시간이 지 succeeding 말하고тер 아 이거 아 정황없이 터진거 아 아 남친집 화장실에서 똥 쌌는데 막힌거에요 쪽팔려서 그걸 꺼내서 고양이 화장실에 어딜 꺼냈지? 고양이 화장실에 뒀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남친이 저한테 고양이 화장실에 똥 쌌냐고 아니라고 하니까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참 아쉽네요 mindful 케이준마 hips 이걸 신경기 당황 에 guideline 확실하다 감사합니다.